좋다! 저 음반 필요하신 분들은 손만 들어주세요 좋다! 제가 음반을 들고 있어보면요 뭐가 중요하냐면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하네 스타트를 누가 주는 사람을 주느냐에 따라서 나가고 안 나가고 오고 차이가 나네 아이고 우리 누님 스타트네 스타트는 그냥 나가면 안 되네 내가 음반 고장나지 말라고 약품 하나 발라드릴게요 시 Euchy 깨고 달라고 이거 고장이 잘 안난다 고마워요 어디 가요 고마워요 저거 정풍인데 많은 안 bid 안 한 대 이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 마음이 울적할때 기분이 우울할때는 음악보다 좋은게 없네 그리고 여기에 드라이브로 제작이 되어가지고 운전하시면서 졸음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